안녕하세요 게임캔버스 구보닐입니다. 콜로소와 게임캔버스가 함께 하게 되어 게임기획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6개월치 강의에 핵심만 담아서 찍었어요. 오프라인 강의처럼 기획서 피드백이나 실습하는 것은 다소 어렵지만 이론 수업만 익혀보는 것은 충분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콜로소 영상 강의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잘 쓴 기획서 샘플 자료와 게임회사 공채 예상문제도 서비스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독학러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강의 커리큘럼은 총 14강으로 게임기획자의 이해와 마음가짐, 기획의도에 대해 UI 컴포넌트랑 설계, 테이블 설계, 시스템 설계, 레벨 디자인과 스킬, 그리고 밸런스와 유료화, 마지막으로 게임회사 면접과 포트폴리오 구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 공개는 10월 14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얼리버드 오픈으로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 중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